수중도시로 개발 중엔 서울, 여의도 외 남북을 가로지르는 민족의 광장 근설공사가 작공되었습니다. 총면적 11만 천평의 이 민족의 광장은 서울운동장 각 경기장을 모두 합친 면적보다 3배도 더 되는데 오는 8월 10일에 관공되면 55만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조선일보사가 마련한 제5회 청룡공사상 시상식입니다. 이상홍 경위 등 7명의 수상자들은 상패와 트로피, 공사메달을 각각 받고 내조회 공익한 수상자 부인들은 상금 10만원씩을 받았는데 이들 수상자들은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벌여가며 메마른 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그야말로 숨은 일꾼들입니다. 모름지기 이런 숨은 봉수자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밝은 면으로 바뀌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방위태세 강파를 다짐하기 위한 강원도 내 지안과 예비군 관계관회의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각 기관장과 예비군 관계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약지구 대책의 도의와 유공자 표창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새로 모자보건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이번에 개관을 본 이 모자보건센터는 어머니와 갓난아기들의 건강관리와 모자보건교육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이 안에는 산모상담실, 분만실 등 각종 현대식 보건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구마로 만든 쌀이 나왔습니다. 중청남도 천원군 상판에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쌀 생산 공장이 이번에 준공돼서 고구마 쌀의 시식회를 가졌는데 종래의 밀가루나 옥수수로 만든 쌀에 비해 냄새가 적고 영양가 면에서도 백미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 쌀은 대한농공화학연구소 김의경 박사의 연구로 성공을 본 것인데 이로써 고구마 저당의 고충에 덜어질 뿐만 아니라 쉽게 경작할 수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식량 타급자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부정 외래품을 뿌리법 규비한 방법의 하나로 외래품과 국산품의 비교 전시회를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외래품만 즐겨찼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국산품의 질적향성을 새삼 게닫게 됐는데 우리는 외래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자립경제건설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